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의 강호축이 드디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그 실행으로 가는 첫 단계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의미와 또 그리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강호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북연구원 정초시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강원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이정록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발표됐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강호축이 채택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는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분께서 보실 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진짜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토론을 여는 말이니까요.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우리 이두영 원장님부터 좀 드릴까요. 국민참여단이 구성이 돼서 아마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최초로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강호축이 반영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토공간들을 새롭게 좀 재편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들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구상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정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됐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수도권을 몰리고 그러면서 경제와 교통, 교육, 문화, 각종 정보 이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 중심으로 다 극도로 불균형 상태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대안이 어쩌면 강호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호축은 목포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강원도를 이루는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는 지역이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낙후되는 것이 성장 잠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무튼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호축은 8개 시도가 자발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이걸 국가계획까지 포함, 반영시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류 박사님 받아주시죠. 광역 연계 협력 사업으로 연계된 것은 아마도 국제 5차 국토종합계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역 연도와 협력에 의한 유연한 국토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례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평가해 주셨고요. 저는 아까 우리 정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가 우리나라 공간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듬돌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의 중심 지역을 서울에서 오성으로 끌어내리는 철도 공간구조의 큰 개편을 치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따라서 5차 국토계획에 강호축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민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환영할 그런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보충을 한다고 하면 강호축이 사실은 국토 최상위 공간계획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경부축 위주로 또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에서 이제는 강호축 중심으로 바뀌는 어떻게 보면 매우 좀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가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X축 철도망구축, 강호축 철도망구축을 그동안 많이 사실은 염원해 왔거든요. 그래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비롯해 가지고 목포에서부터 충청, 강원 거쳐서 대륙까지 철도 실크로들을 완성하는 이런 면에서 보면 무척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좀 크게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일단 전에 20년하고 지금 20년이 좀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지경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와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들이 이제는 뭔가 여유와 여가를 즐기고 소위 워라벨이죠. 이런 걸 즐기는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국토 속에 어떻게 담아낼 건가. 그다음에 환경과 안전 문제. 이것들은 우리가 늘 당면한 문제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시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렇게 담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5차 국토계획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앞으로 지역 발전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주문하고 주도적으로 아이들을 내고 해라. 만약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힘들면 옆의 지역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얘기하는 협업과 연대 전략입니다. 이걸 하라고 하는 게 또 5차 국토계획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충북도가 지금 이니셔티브를 지고 추진하고 있는 강호축은 5차 국토계획의 석격하고 기본 지향점하고 꽤 맞아떨어진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지방의 소중심 도시 중심의 국가 전략, 국가 어떤 발전 전략보다는 대도시, 지방 대도시 일체면 충청북도는 청주, 전라남도는 광주 이런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작은 새끼 도시들과 연대, 협력해가지고 그 지역 내의 공간 구조를 바꿔가라. 그러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이게 또 5차 국토계획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을 또 관련 계획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의 항상 보면 목표가 균형 국토거든요. 그런데 거의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이 안 되고 거꾸로 좀 대어온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늘 들어가는 있지만 실행되지 못했던.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저는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내용 자체를 또 들여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전에 그렇다면 4차와 비교했을 때를 좀 들여다본다면 또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4차 국토종합계획 이거는 이제 2011년부터 해서 10년 동안의 계획이었는데요. 이때랑 비교한다면 어떤 점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의 계획은 방향과 또 사업계획 위주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은요. 그래서 이번 5차 계획은 전략적으로 전략계획으로 갖고 또 방향성과 또 지침계획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을 해서 거기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도출해서 맞춤형 과제를 좀 많이 도출했다 하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우리가 분권형 지역발전을 수립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도의 지역적 자립성장을 위한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하나의 시범적인 하나의 국토종합계획에서 좀 제시된 그런 사례가 좀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정원장님. 네. 이 4차 국토종합계획은 사실 20년 계획이었지만 그 안에 수정계획을 두 번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혁신도시라든지 세종시 건설이라든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들 O 플러스 광역 경제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발 사업 중심으로다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이번에는 굉장히 어떤 국토종합계획의 큰 방향성이라든지 구체형 사업보다는 좀 추상적이면서도 방향성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체형 사업이 4차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 게 이 구체형 사업 몇 개 중에서 한 폐지 정도에 되는 게 사업이 집약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강호축이 한 독립된 꼭지로서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 우리 정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4차고 5차가 가장 큰 차이점은 4차는 이것저것 만에 좀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하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하면 5차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포괄적, 아주 두루뭉실한 가이드라인을 줬다. 그러니까 훨씬 좀 정갈하고 좀 소프트해진 것이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 지역이 주도해서 발전계획을 자세하게 만들어내라. 그런 것이 특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20년 계획인데 이것을 자꾸 수정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최상위 공간계획인데 이것이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훼손되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행기간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두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계획을 과거처럼 전문가 그룹들이 이렇게 계획을 짜서 탑다운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좀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사업 이런 것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이렇게 많은 초점을 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자체나 이런 데에 운신의 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전에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들을 미약하나마 이렇게 모아서 이번에 반영이 되고자 했던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몇 번 두셨기 때문에 지역의 관점에서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을 바라본다면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장 큰... 지역 관점에서 보면 아마 조금 서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5차 국토종합 국토계획에서는요. 비전이 균형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아까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상생, 포용 이런 거 있는데 균형된 국토를 만든다. 이 이야기는 없거든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됐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특히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환호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 문재인,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지역균형발전의 시즌2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싹 들어가고 균형이라는 워딩 대신에 포용, 상생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기조가 5차 국토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는데 이것을 지방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지역발전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라. 중앙정부가 해줄 것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익힐 것이고 실제로 그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주민, 특히 비수도권 주민 입장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국토계획을 보면서 이제 지방이,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힘이 붙이면 인접한 지자체하고 범위 경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마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방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5차 국토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해봐라라고는 열어놨지만 이제 그것을 실제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 표현은 그렇게 또 서운하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 이제 의식조사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격차나 부조와 단절 문제 아까 또 말씀드린 삶의 질 문제, 균형발전, 환경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포용국가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같이 혁신적 포용국가 또는 균형발전을 위한 함께 잘살은 포용국가 이런 개념으로 또 확대해석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구체적인 수단들 추진체계들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아마 그 부분을 또 지적하신 것 같긴 합니다. 지역에다가 이걸 좀 떠넘겨놓고 주황정부는 좀 빠지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나 또는 이런 비판들이 좀 있죠. 정원자님. 어쩌면은 우리가 5차 국토재학 계획이 나오기 전에 1월 29일 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이죠. 사실 예타 면제 사업이 1월 때로 발표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soc라는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인데 이 경제적 타당성은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타당성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강호축 라인은 전부 다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소액에서 bc가 1이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타 면제했다는 뜻은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정부보다도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실현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5차 국토정합계획 속에서 지역이 자발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걸 중앙에 지원 건의하는 방식이 예타 면제라는 어느 정도의 숨통이 튀었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도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연계현력 사업을 구상해서 간다고 하면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강호축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호축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충북 중심이 아니라 전국 8개 시도가 지금 해당돼 있는 것이 강호축이 되겠는데요. 강원과 충청 호남까지 목포에서부터 그야말로 강릉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국토정합계획에 포함됐다는 것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강호축이 국토정합계획에 포함이 됐다. 우선 이걸 이해하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호축이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게 2015년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교통과 X축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축을 강호축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강호축이라는 개념을 본격화시키면서 배경이나 의미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3번에 걸쳐서 8개 시도지사들이 공동 건의문을 냈고요. 또 3번에 걸쳐서 국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2018년 12월에 제4차 국가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속에 강호축이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청주에 오셔서 강호축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차 국토정합계획 속에 강호축이 반영이 됐는데 5차 국토정합계획에 반영된 이름은 강호축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이라는 말이 과거의 개발 방식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이름을 썼냐면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이런 타이틀로서 독립적인 항목으로 다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나는 백두대간 경관도로라는 것이 우리가 강호축 속에 들어가는 주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여기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토정합계획은 크게 보면 총괄편하고 지역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편이 한 3분의 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편이 3분의 1 정도인데 우리 지역편 속에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포용과 혁실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이다. 이렇게 지역편에서는 강호축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총괄편에서는 국가정책상 축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아까와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대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토론회에서는 편의상 강호축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호축이 연계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반영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까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에서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키워나갈 수 있는 연계협력사업으로 봤을 때 사실은 강호축만 한 것이 없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만 충청만 추진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가 호남까지 함께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 아주 경제적이고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지역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런 개발 벨트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정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이거든요. 사실 산업 및 교통망 구축에서도 산업보다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면 제 생각으로는 교통망의 방점이 찍힐 것이다. 즉 오송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여기 청주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제가 지리학과 교수니까 학생들하고 강원도 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광주에서 기차를 타고 서대전으로 와서 서대전에서 충북선을 이용해가지고 제천으로 가서 제천에서 영주를 해서 강릉에 정동진을 갑니다. 꽤 시간이 길죠.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추진하는 강호축이 잘 된다고 하면 강호축의 핵심은 오송과 제천 원주를 연결하는 충북선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여간 강호축이 된다고 하면 정말 광주나 목포에서 강원들의 접근성이 엄청 빨라질 것이다. 연결성이 증대가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교류가 일어나고 그러면 산업과 문화 간의 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연결성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호축의 아이디어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아주 경제적인 이유는 강호축 이 얘기 어느 워딩에도 충청북도가 빠져 있습니다. 강원, 충청, 호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전략에서 보면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8개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니 중앙정부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 원장님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충북연의 역할은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충북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이 교수님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2차 강호축 발전 포럼을 목포에서 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느낀 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동안 사실은 국가계획에 반영되기 이전에는 좀 반신반의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포 가서 느낀 점은 우리 충북보다도 호남 쪽에서 더 호남에서 충청, 강원을 연결한 고속철도망구축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더 절실하게 또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서 이제는 강원축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강원도가 매우 또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지만 전국 교통망을 보면 유일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충청에서 강원을 연결하는 액수축이거든요.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호남하고 연결되는 이건 저는 국가적 과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이제 4차 산업혁명 선도 지역으로 또 조성을 하는 이런 과제들이 두 번째로 있고 인문, 자연환경, 국민심토 조성 또 남북교류협력 이런 과제들이 쭉 있는데 저는 좀 골고루 그래도 강호축 발전 계획에 담아낸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위한 하나의 어쨌든 기반으로 기반으로 강호축 교통망을 고속교통망들을 확충하는 것 이게 좀 절실하다 그리고 이게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강원도 쪽에서 보면 강호축의 대표적인 연대협력사업에 그런 점에 따라서 강원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강원도에서 기대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서 세종권이나 충청권에 올 때 상당히 접근성,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여러 가지 광역철도망 사업의 하나의 연계협력사업의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 경제성을 높이는 데 인원해서 그 사업의 조기 국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강릉까지 연결돼서 강릉에서 재진가는 동해선, 북부선 철도죠. 그것이 아마도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강원도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양양북제공항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양북제공항이 지금 플라이 강원이 국내선과 국제선을 지금 동시에 취향을 하고 있는데 철도로 인해서 그것이 많은 물류와 여객들이 또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양양북제공항이 또 공항 경제권이라든지 또 국가 환승 터미널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강호축에 대해서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은 오피니얼 리더들 외에는 사실 소상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호축이 이제 5차 국토교육에도 확정이 되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지금 불거지냐 하면 차지에 강릉에서 오송을 거쳐서 이제 목포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 KTX 고속철을 만들자. 이건 뭐 목포 사람들의 수건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광주 전남 주민들은 야 이 강호축이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라남도가 계속 주장하는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석 고속철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꽤 지금 고무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전라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청북도가 발의하고 주도했던 강호축이라고 하는 이 공간구조의 큰 틀이 지금 좀 잠잠했던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석 고속철 이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도지사 할 때 관심을 가졌던 아젠다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주춤하는데 아마 다시 이 작업에 어떤 드라이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송재호 국가기능발전위원장이 제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8개 지자체만 하지 말고 제주도 좀 껴줘라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주도가 참여를 안 했죠.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는 처음에 강호축지정연대 할 때 제주도 포함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빠지면서 못했죠. 어쨌든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는 강호축만 생각하시다가 양양국제공항 또 목포에서 제주 이런 지역의 하늘까지 같이 좀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에 연계해서 이렇게 큰 틀로 보면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는 이번 강호축 말씀하시면서 산업교통망 중에서 교통망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역별로도 보면 강호축 벨트에 이른바 있는 지역별 거점 산업들이 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강호축이 만들어지고 하면 글쎄요. 지금 현재 있는 지역변 전략산업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이 같이 또 시너지를 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히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체면 충청북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오송을 중심으로는 바이오학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대덕하고 연결되고요. 또 전라북도의 정읍을 중심으로 한 식품클러스터하고 연결되고요. 광주의 의생명 복합 이런 거하고 지금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긴 벨트 개념으로 보면 강호축선 내에서 또 원주의 의료기기라든지 이렇게 이를테면 바이오 의학 부분만 국한에 본다고 해도 아마 산업별로 연계효과 그 네트워킹이 아마 잘 구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 혹시 첨언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일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부축에 우리 한국 경기의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사실인데 거기에 포진된 산업들이 보통 얘기하는 중화학 공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중후장대한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철강, 기계, 금속, 자동차 이런 산업들인데 화학들. 그런데 이런 산업의 특징은 한 번 이게 리모델링이나 새롭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런데 강호축상에는 사실 그런 산업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안에 새롭게 뭔가 계획을 하고 산업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건강생명산업 이거는 앞으로 수요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연구해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대규모 공장을 갖추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들이죠. 거기다 이제 앞으로 화석연료 시대가 결국 종원될 거고 결국에 와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대체될 건데 이 태양광이나 기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산업들이 주로 강호축성이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이런 전기차 이런 쪽도 이쪽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연구해발특구의 본산이 대덕에 있습니다. 이게 강호축성이 있고요. 그래서 연구해발특구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R&D 능력도 충분하고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산업 간의 연계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이건 아마 차차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력도 충북, 충청, 강원 호남 함께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그렇네요. 강원도는 무엇보다도 발견 시도 중에서 관광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유산 관광을 타 시도의 연계협력을 주기 위해서 확산하는 그런 연계협력 사업이라든가 또 특히 정부가 아젠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설악 금강권의 국제관광자유자라든가 동해안 관광특구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 8개 시도의 관광의 연계협력의 사업으로서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두영 의원님. 저는 사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들 이게 강원축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자원들도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원축 종합발전계획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지역 간의 연대협력이 엄청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게 8개 지자체가 해당된 제주까지 하면 이제 9개 지자체가 포함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큰 과제입니다. 과제이고 또 어떻게 이걸 실현시키는 건가 저는 매우 좀 중요한 상황인데 물론 이미 이제 남해안 동서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호남이 함께했던 이런 선례들이 있고 이미 관련법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저는 결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강원축이 국가정책에서 소외당하고 또 지역이 낙후되어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자원들이나 지역의 여건들을 좀 더 우리가 활용해서 성장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또 시민환경단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백두대간 자연생태계들을 좀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과 그다음에 자연생태가 좀 잘 조화를 이뤄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도 좀 성장 발전하고 또 자연생태계도 보존하면서 거기서 건강, 생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른바 강원축의 어떻게 보면 장밋빛 미래라고 할까요? 이 산업적인 측면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이게 뭐 이제 국가종합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굴러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구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우리 이 원장님도 지금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어떤 단계, 어떤 절차를 구체적으로 좀 밟아 나가야 될까요?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원장님 먼저 드리죠. 5차 국토정합계획의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거기 놀랍게도 4차 국토정합계획 속에 있던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국토정합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20년 동안 있었던 게 다시 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토정합계획이라는 최상위권 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첫 발을 디딘 거에 불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논의하셨지만 결국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고 중앙에서 그걸 지원해주는 형태의 어떤 발전 계획의 틀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호축이 제대로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8개 시도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일회용 원장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5차 국토정합계획 들어왔기 때문에 8개 시도 지자체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관심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것이 지자체 단체장이나 혹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적절히 이해도 해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도 내야 되는 그래서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다음에 경제인들 이런 각 주체들이 이제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런 대규모의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이 어떤 연계협력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실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쩌면 이제 학계나 우리 강호축상에 6개 지방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6개 연구원과 학계가 공동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아주 구체적인 연계협력 사업을 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이 계획을 발굴하고 이걸 가지고 중앙에 이제 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같습니다. 아직까지 강호축 그러면 이 강호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적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그리고 지금까지는 충북이 주도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충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8개 지자체와 지자체 도우민들, 지역민들이 동시에 끌고 간다는 이런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압력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 충청, 호남의 균형발전 분꾼운동 조직에서 이른바 저희가 줄여서 강호축 지역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성명서를 좀 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기능발전특별법에 강호축이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여기에도 좀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아까도 이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동서남해안 밸트보다 더 긴 가장 큰 초강역 밸트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저는 범부처,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좀 잘 이렇게 통합해내고 그걸 만들어낼 필요 있지 않겠냐 하는 건데 아까 저는 이제 이정록 교수님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이 국가의 어떤 균형발전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광역도시와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농산어촌 간의 격차를 좀 인정하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건 우리 비수도권 또는 강호축 지역으로서는 사실은 우려하고 또 반대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좀 더 지역 간의 격차 그다음에 지역의 어쨌든 발전들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 지원, 관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좀 저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봅니다. 이건 뭐 당연히 강원도 또 호남 쪽 얘기도 들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하셨는지요? 아마 앞서 우리 두 원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아마 보면 제조적 기반이 구축이 돼서 지속성을 갖고 실은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추진 체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추진 체계에서 재원, 조직, 그다음에 제조적 기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재원은 아마도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의한 재원과 더불어서 광역협력개정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 재원의 지속성을 갖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우리 이동영 원장님께서 동서남의 내력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뭔가 근거를 좀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광호축이 이제 내력 벨트에 정확히 개념화돼서 들어갈 수 있는 간의 여부를 정확히 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가 돼서 좀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제5차 국도종합개혁에 의해서 각각의 시도 종합개혁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해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광호축의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또 실현화될 수 있는 계획들이 공동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획인 만큼 각 시도도 좀 더 광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해서 그것을 중앙과 지역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할 때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세 분이 다 말씀을 해서 제가 중원 부원 같습니다만 이 광호축하고 비슷한 개념의 광역권 사업이요. DJ 정부 때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DJ 정부 때 목포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가칭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그거였습니다. 그때는 관광이라고 하는 사업에 한정돼 있었고 각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점, 스팟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죠. 그 DJ 대통령 때 했던 남해안 관광벨트가 노무현 정부 때는 일단 스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남해안 썬벨트 사업으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남해안 썬벨트 사업은 또 수면나라로 가라앉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강호축의 개발 구상, 개발 계획 이것은 국가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냐는 겁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남해안 썬벨트는 3개 지자체밖에 아니었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 이랬는데요. 이 강호축은 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8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예를 들면 당장 제천에서 강릉으로 연결하는 중앙선을 연결할 때 원주를 지나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지금 견해체가 있는 것처럼 크게 보면 8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조정하고 누가 협의할 것이느냐. 거기서 삑떡거리면 강호축에 대한 이 사업들이 조금 침잠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8개 광역 지자체들이 서로 어떤 이익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협력하면서 잘 끌어나갈 수 있는 아까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추진체계를 그것도 아주 단단한 추진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걸 이른바 거버넌스 구성 이런 정도면 혹시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 그것은 그냥 그 거버넌스는 그냥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지 거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정치와 중앙정치가 강호축에 대한 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가느냐 추동하지 않고 그냥 수답하느냐 저는 이겁니다. 그런데 8개 지자체가 지금 다 얽혀있고 국회의원들도 얽혀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정말 누군가는 발휘해야 된다. 저는 아무래도 그 몫은 충청북도 도미는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사실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앞으로의 강호축 더 발전되는 거 구체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저희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 토론이 향후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무리 말씀 짧게 한 마디씩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두영 문재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우려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강호축에 있는 국민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공론화하고 또 소통 공유하고 서로 지역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특히 이제 강호축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산, 어촌 지역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들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또 재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들 이런 문제도 좀 같이 좀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저는 강호축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이지만 이 속에서 좀 공동체 의식이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호축 지역연대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록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네, 역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론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느냐 수도권에 대극하는 남해안을 만들자 이것은 좋은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공간 구조를 바꾸는 틀로써 강호축을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그 논의를 밑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그 작업 그 리더십을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하게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정혁 박사님께 아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호축이 우리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현성이라든지 추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잘 갖추어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강호축에 관련해서 이 축이라는 개념이 지금 시대적 요구에 안 맞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강호축의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강호축이 수도권을 지향하는 축이 아니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앞으로의 한반도의 미래에 견인하는 축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브랜드 네이밍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것이 국민들로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보색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원장님. 우리 강호축 발전은 단순하게 8개 시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봤을 때 한국 경제 저성장의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역시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인데 교통은 사실 연결성과 속도의 문제죠. 그래야지 빠르게 사람과 경제를 이렇게 융합시킬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오성의 연결선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충청부도에서 용역과제를 발주해서 내년 2월쯤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성의 연결선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기술적 어려움은 어떻게든 극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에 돈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가치겠느냐라는 이런 가치판단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통망이 이렇게 빨리 되면 사실 이제 강릉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강릉에서 재진을 해서 블라드버스터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저기 스페인까지 가는 대규모의 노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강호축 교통망은 이렇게 8개의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 한반도가 저 대륙을 지향하는 하나의 전초기지의 출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어떤 대가를 치르려도 꼭 이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대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강호축. 이제 밑그림은 그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실행되고 또 강호축 전체가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원, 충청, 호남의 적극적인 연대 또 향후 50년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